1분 후 오후 1분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, 짜잔! 보카푸딩 거북알 먹방! 레츠고! 얘는 보카푸딩이라는 건데 큐오젤리처럼 이런 꼬챙이로 찔러서 터쳐서 먹는 또 재미있는 푸딩입니다. 큐오젤리하고 보카푸딩 이렇게 두 개 다 풍선 안에 들었어요. 오, 되게 느낌도 비슷하네요. 자, 보카푸딩 터뜨려 볼게요. 되게 터지는 거 아냐? 저도 이렇게 열심히 collected 얘는 여기에 뿌려먹는 가루래요. 자...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런 맛이네요 되게 맛있네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엄청 고급 디저트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은데? 약간 그냥 좀 달아요 자, 한국에도 이런 보카푸딩 같은게 있죠 거북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터트려볼게요 폭발하는거 아냐? 아 얘는 진짜 겁난다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어우, 진짜 놀랬어요 와..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철판 아이스크림판을 가져왔습니다 심장 떨어진줄 알았네 자, 다시 이제 안터트린 오이빨을 뜯을게요 쇠판 아이스크림 고기 하.. 아 얘 진짜 무서운 아이스크림이구나 자, 여기에 포카푸딩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.. 고춧가루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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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됐죠? 근데 금방 녹네요? 빨리 만들어야겠다 여기다가 푸딩을 톡 짠 마스검 짠 스팸 본인의 맛...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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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짠! 보카푸딩 철판 아이스크림 자, 먹어볼게요 짠! 어떤 맛이냐면요 버터를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오늘 그냥 자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거북아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거북아알만 먹고 자려고 했는데 뭐 보카푸딩이랑 같이 먹어볼까? 해서 또 이렇게 찍게 됐어요 찍다보니까 또 철판 아이스크림 나오고 이렇게 된거거든요 오늘 되게 희한한 날입니다 뭐 여튼 나름 재밌었어요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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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